천안시 시내버스 친저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충남 천안 아산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반지 및 운수종사자 친저도 향상 방법을 찾기 위해 열렸는데요.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축사, 유공자 표창, 경과보고, 토론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. 천안시가 더욱더 쾌적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어보려 했다는 의미로 시작했습니다. 최대한 버스 3사와 함께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계산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본부 홍미나 부장이 소비자가 바라본 천안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발제를 시작으로 단국대 김동룡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. 천안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친절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선진 대중교통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천안시가 되셨습니다. 천안시가 되었지 않지만